저기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? 중소도 준비했는데 맛은 언제셨는지 보이시겠네? 식사는 해주셨습니까? 맛있었죠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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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화이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도 화이팅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강도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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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한기 사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윤남사람빵 언니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윤남사람빵 광주분들 향기사랑님 비롯해서 광주분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우시언니도 감사합니다 광주팀들 파이팅 너무 맛있었어요 우시언니 우시언니 갑자기 내 또 물러갔다 맛있어요 윤남광주팀 고맙습니다 밥 해먹었어